건강솔루션 건강솔루션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솔루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유주입니다 심장병, 뇌졸중, 암과 함께 주요 4대 4인으로 꼽히는 신경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치매입니다 오늘 이 치매에 관해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혜금입니다 치매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인가요? 치매는 우리 뇌 안에 여러 가지 기질적인 문제로 기억력을 포함한 인체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일상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날차이머 치매가 가장 흔하고 두 번째로는 혈관성 치매 또 파킨슨 증상이 동반되는 치매가 있습니다 조금 드물지만 전두축두엽 치매라고 해서 행동장애가 좀 더 빨리 나오는 그런 치매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억력이 좀 평소와 달라진다면 치매를 의심해봐도 될까요? 보통 65세 이상 노년기가 되면 모든 분들이 건망증을 경험합니다 알차이머 치매 같은 치매에서 초기 증상으로도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한 정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인지기는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물의 이름을 잘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늘 다니는 길인데도 길을 헷갈리거나 시공간 감각 기능 그다음에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다른 인지 기능의 문제가 있으면 검사를 꼭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치매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발병률이 비례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60대에는 1, 2% 정도의 발병률로 보고되어 있는데 90대 이상은 거의 50%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젊은 나이에 이 치매가 걸리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? 흔하진 않지만 65세 이전에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조발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치매로 보면 5에서 10% 정도로 비율이 많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그 발병률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을 겪고 있고 또 조발성 치매가 있다고 하니까요 더 걱정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합병증까지 무서운 질환이니만큼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혜금 교수님과 함께 치매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 파헤쳐 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교수님, 준비되셨나요? 네, 준비됐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? Yes or no! 네, 이제 이 질문 키워드가 들어간 상자가 들어왔는데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치매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거나 악화가 될 수 있다? 하나, 둘, 셋! 일단은 X입니다 혈관성 치매 아까 말씀드렸는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터지거나 하는 혈관성 치매는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 갑자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부분의 태행성 치매들은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고요 서서히 진행이 되고 악화도 급격한 악화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양상입니다 병원에서 많은 환자분, 보호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선망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몸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몸이 회복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치매랑은 다른 상태로 호전되는 예, 예 그래서 선망과 치매는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또 다음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인자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화병도 치매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하나, 둘, 셋! 네, 맞습니다 네, 뭐예요? 화병이나 우울증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상태가 유지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세포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화병이나 우울증이나 그 이외의 정신과적인 또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지 또 치매 위험이 좀 더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쭉쭉 답변을 해주시니까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 키워드는 오해입니다 치매 환자가 실수를 하면 바로 지적하고 잡아주는 것이 좋다 O, X? 하나, 둘, 셋! X입니다 X예요? 네, 보호자분들께서는 조금 인지를 훈련시켜주시는 좋은 마음이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 지적이 되고 직면을 하고 교정하려고 하면 또 굉장히 가족 내 갈등이 많이 생기십니다 인지훈련은 이상해서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렇게 비난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급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예방입니다 치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하나, 둘, 셋! O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는데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움직이라 정말 꾸준히 인지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이 된다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하나 올라가더라도 조금 바쁜 걸음으로 가더라도 이거는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오늘의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운동이 됩니다 심장이 조금 뛸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20분 이상 주 3회 이상을 꾸준히 하시면 네, 이 정도는 이제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과 그 OX 답변을 통해서 치매에 관한 궁금증과 오해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신 환자분이나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인지적인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조금 병원에 가시기를 두려워하시고 꺼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정확하게 한번은 진단을 받으시면 조기에 진단이 되면 충분히 또 진행을 늦을 수 있는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, 마냥 무섭게만 느껴졌던 치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두려움과 궁금증이 많이 사라지셨길 해소되셨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솔루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